네 오늘 은혜받고 성취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드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드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해낸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산소망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게 사탄, 마귀는 은근히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십자가만 붙들도록 합니다 보혈을 흘리신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이 참 귀중하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은 예수만 붙잡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완성은 예수의 부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야 될 게 성령으로 또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을 가지면요 구원 받겠죠 그러나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는 흔들리는 또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부활을 체험하니까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번의 설교로 성령 받은 뒤 3천명, 5천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앙, 또 부활신앙, 성령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또 한신학자의 예화를 드시면서 부활 메시지는 짧을수록 좋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죠 왜냐? 부활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래야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 메시지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안 믿어지겠죠 마귀는 이 부활 이거 하나 엄청 공격하거든요 왜냐면요 왜 예수가 그리수가 되십니까? 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까? 부활이죠 그래서 어떻게 공격합니까? 기절설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막 채찍질을 해도 끈질겨서 기절한 거다 부활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 군인들은 전문 킬러들입니다 십자가형으로 한둘 죽여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는요 엄청로 이슈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잘못해서 못 죽였다 기절만 죽였다 그 책임은 다 로마 군인이 또 함께 내겠죠 전문 킬러들이에요 그 다음에 도난설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또 환상설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너네들이 예수의 완전 팬 아니냐 예수의 완전 추종자들 아니냐 너무 열망하는 마음이 강해서 단체로 환상을 본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요 무신론자인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00여 명이 같은 환상을 동시에 봤다면 그건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부활을 부인하는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반증하는 증거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절설은 예수가 살아있다는 반증이 되죠 도난설은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반증하지 않습니까 환상설은 500여 명 이상 사람들이 예수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정확히 보면 예수는 확실히 부활했구나 오히려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단에서 베드로 전설 일정이었죠 베드로 전설은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라고 말씀하셨죠 그 핍박 가운데서 엄청나게 갈등하는 교인들에게 부활 메시지로 산소망을 전하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저희가 강단에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소망의 근거 무엇입니까 소망을 잃는다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하루하루 힘들지만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잘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크길 바란다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소망을 잃었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헬조선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요 헬, 지우기라는 단어를 써놓고 있어요 흑수저 나는 잘못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루저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산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핵심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없어지는 게 창세계 3장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열두 가지 영적인 문제 열두 가지 영적인 문제 이거 개념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죠 그런데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수많은 지금 크리스천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잡히면 언제 사자밥이 되고 언제 화형, 언제 십자가의 형을 취해줄지 몰라요 그 믿음을 갈등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나 갈등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고난은 오지만 잠시 잠깐이다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것이다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씀이요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많은 또 레몬트들이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고린도 후소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히브리스의 11장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산소망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산소망의 전파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 죽는다니까요 죽어가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배교를 할지 진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갈지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캠프도 하면서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헤븐이 파워가 있네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물어본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하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이 붙여주는 별명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 아닙니까 당신들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별명이 이때 당시 지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산소망, 이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강단을 통한 삶, 오늘의 삶입니다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강단을 통한 말씀의 흐름을 잡으면서 오늘의 말씀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 기독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대학 청년들도 기독을 가서 기도하라 그만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오늘의 기도가 있는가 또 오늘의 전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사모늘의 삶의 실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부어주셨다 저에게도 간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은혜의 힘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 전 후손은요 바울 소신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 목회의 액기수를 담는 중심을 담은 메시지죠 거기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고 체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지금 자기 인생 만련에 곧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받은 이 사도의 직분 이게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받은 은혜가 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면서 사명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들다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다니면서요 수많은 위기와 죽을 뻔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다른 사도도 수고했죠 그러나 바울처럼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기까지 수고한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지만 이게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다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보여줍니까 우리는 항상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순종할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바울에게 미션을 주셨죠 세계의 선교라는 미션 그 미션을 받을 때 굉장히 위기와 역경과 문제들이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히나 그런데 바울은 뭘 찾아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순종할 이유를 찾아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열두 정탐꾼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난한 땅 열두 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한 지파의 대표자들이 갔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갔습니다 그들이 가서 뭐라고 하죠 열 명은 이런 고백을 해요 심히 좋은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안학자순 거인족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못 갑니다 가면 우리의 처자식들이 포로로 잡힐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와 처자식들까지 그냥 저주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고 했는데 그런데 반면에 요수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같은 장소 같은 것을 보고 와서 같은 지도자급인데 말하는 고백이 달라요 뭐가 했습니까 같은 것을 보더라도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요 우리는 핑계거리를 찾아요 아 제가요 지금 제 코가 석자고요 제가 좀 시간이 바쁘고요 여유가 없고요 우리는 자꾸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많이 찾아내죠 그게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수와 갈려면 어떡하죠 내가 상황이 안 되고 아 지금 어렵고 하더라도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불편한 몸 가운데서 사역할 수 있는 힘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사역할 수 있는 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도 사역할 수 있는 힘 그 은혜의 힘을 간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폭포수 같은 은혜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그냥 나에게 임했다 게 아니라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신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해주셨고 일방적으로 구원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란 무슨 뜻입니까 투 커버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뭐가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주온 같은 죄가 하얗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엄청난 은혜의 체험자다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요 포럼하고요 지역에서 구역에서 70플랫폼 그 지역도 달합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뭘 체험했다고요 사역을 하면서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바울이 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비방자다 전에는 내가 박해자였다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한마디로 내가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파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했는지 단의 색으로 이 체포 공문을 가지고 가서 그냥 그 열정적으로 체포할 정도로 근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체험한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내가 그 은혜의 수혜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평생 원동력이 됩니다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은혜의 원천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요 섭섭해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오면요 마음의 힘이 빠져요 큰 문제가 오면요 굉장히 아래가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 건가 지금 시간표가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요 전도운동을 하다가 배가 파손이 돼도 감사해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감사해요 배고프고 춥고 여러 가지 핍박 살해 위협이 있어도 감사해요 모든 은혜가 모든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준 것이죠 우리가 왜 사역을 하다가 아 내년에는 안 해야지 아 중간에라도 이걸 그만둬야 될까 이런 마음이 왜 오는 줄 아십니까 근원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 일이 바빠져서 아 자녀들이 뭔가 내가 좀 더 케어해서 지금은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서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서도 정확하게 강단으로 인도하시겠죠 그런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부른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양이 있죠 다니엘 웹스터라는 분이 이 찬양실을 지었는데요 남북전쟁 당시 북군에 지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치열한 전투 중에 수류탄의 한파를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 포로로 잡혀버렸죠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병상에 누워서 자기 어머니가 준 그 작은 성경 하나 그거를 읽는 게 그냥 낙이었어요 할 게 없으니까 전에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맨날 맨날 성경을 읽으니까 지나가던 간호사가 지금 한 소년병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소년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크리스천인 줄 알고 근데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아니 내가 난 믿질 않는데 난 안 믿는 사람인데 거절을 했죠 그런데 자꾸 그 상황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죽어가는 소년병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병이 너무나 평안한 표정으로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그 장면에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전에는 신앙 없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지금 내가 아무것도 쓸데없는 지금 한팔이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지은 씨가 오늘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가사가 대단하죠 이 쓸데없는 자 진짜 한팔을 잃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은혜의 원천은 강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요 은혜를 완전 쏟아 부어주세요 이 강단의 은혜로 모든 사역과 그 다음에 모든 가정보고말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